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화짐 입니다 오늘은 알배추 한통 가지고 그 절을 맛있게 해 드릴께요 절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알배추 한통은 반으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안이 조금 상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손질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끊어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알이 작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큰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넣어 주세요 알배추 손질이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한 두세 번 정도 씻어 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알배추를 이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한 3cm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썰어 주세요 빨간 홀고추도 하나 썰어 줍니다 안알이 액젓 입니다 액젓으로 잠시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절여 줍니다 살짝 이렇게 뒤집여서 놔두시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 주세요 옆에서 바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옆에 고춧가루 크게 2스푼하고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넣어 줄게요 여기에 마늘 1스푼 반 정도 들어갑니다 생강청 1스푼 들어가고요 매실 1스푼 매실 1스푼입니다 설탕 1스푼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한 50ml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개워 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배추하고 살살살살살 보물을 드세요 굉장히 쉽죠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겉절이거든요 소금이 절이지도 않고 여기에 쪽파하고 고추 썰은거 다 넣어 줄게요 음 맛있는 냄새가 싹 올라와요 이렇게 살살살살 보물을 드세요 배추금 살짝 들어갈게요 이렇게 삼은 살짝 보물을 드세요 굉장히 쉽죠 자 부산아지 매표 소금에 절이지 않는 센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겉절이 생각나실 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자세히 생각나실게요 자세히 생각나실게요 자세히 생각나실게요 자세히 생각나실게요 자세히 생각나실게요 자세히 생각나실게요